안녕하세요 구찌뽕농원 구찌베리 아줌마 이정화입니다. 웬 베리냐구요? 아 모르셨군요. 구찌뽕 열매가 토종베리에 속한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구찌뽕 그러면 약간 야한 느낌이 들어서 베리라고 가끔씩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구찌뽕 열매, 그럼 구찌베리라고도 기억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한낮에는 덥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혹시 꾸벅꾸벅 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 기지개 한번 피시구요. 저와 함께 제가 잠시 다녀왔던 곳이 있어요. 휴식이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가끔씩 눈으로 보고 아 뭔가 참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것 곧 쉼이고 휴식이고 힐링 아닐까요? 자 저와 함께 제가 놀았던 놀이터로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자 가봅시다. 오셨나요? 냉이밭입니다. 여길 왔더니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반기더라구요. 뭐가 그리 바쁜지 저만 바쁜지 알았더니 이 친구들도 바쁘더라구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신기할 정도구요. 자 핸드폰의 위력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잔잔한 꽃이 예뻐 보이는지 이것이 바로 꽃다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들을 핸드폰을 가까이 댔더니 이렇게 예뻐 보이게 찍히더라구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적한 길이 있으면 내려다보세요. 정말 예쁜 것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난 겨울을 난 강아지풀 그리고 저희 바위를 점령한 다육이와 자 이름 모를 꽃들 저희 농장에 빠질 수 없는 농장의 주인공 구찌뽕나무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는 토종 구찌뽕나무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가족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이나물입니다. 산마늘이라 그러죠. 올해는 제가 이걸로 장아찌를 담글까 합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하루 일가구요.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산 순정농부 화이팅입니다.